다 바뀌었어. 이걸 없게 하루에 다 찍어? 하루요? 하루에 한 번 찍죠. 이틀에 찍어야지. 미친 소리 하지 마! 아, 나 가야 돼요. 이렇게 가면 어떡해? 숨 막히는 암투가 벌어지고 관객들에게 충격을 안겨준다. 저 너무 힘들어요. 힘을 내보자, 유림아. 이 놈들 어디 있어? 꼬라지가 왜 이래? 시나리오가 좀 가혹합니다. 모두 다 방해만 합니다. 아, 저 유림인데요, 저. 세트장을 폐쇄시켜. 나 이 딸 연기 안 해! 김견도 현장은 막장에 콩깔입니다. 유림아! 캣, 포켓! 도라인더군. 이사계가 다가오른다. 지진의 학생은 저희의 학생은 아이들이 없어서